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일단 인사하기 전에 제가 한 4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괜찮나요? 마음가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종에서 사업하고 있는 제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아 보이는데 맞나요? 세종의 젊은 리더 스타마스터 박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센터는 오랜만에 또 옵니다. 일단 시간이 금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나이가 36살입니다. 제가 나이 제일 많죠? 여기서? 제가 봐도 그래 보이고요. 젊으신 분들이 앉아계신데 저는 애터미를 만난 거는 27살 때 애터미를 만났고요. 제 이야기를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자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까지 해가면서.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럼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참 잘해요.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저는 운동선수 생활만 하다가 운동을 딱 그만뒀는데 꿈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제가 선택한 게 뭐였냐?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21살에 입대해서 직업 군인으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아들 휴가 때 뭐 해? 라고 전화가 와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통화를 1년에 한두 번 했나? 그렇게 자주 안 했습니다. 근데 또 군인한테 휴가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휴가 때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고 하길래 어디로 가는데? 그랬더니 그 당시 송리산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 애토미를 시작하신 분들은 송리산이 어디야라고 궁금하시겠지만 송리산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시는데 부모도 가고 소촌 누나도 가고 형도 가고 다 간대요. 음, 좋다. 몇 시까지 가면 돼? 그랬더니 10시까지. 일찍 오래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휴가를 내서 송리산에 도착했는데 왜 하필 그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송리산에 근데 다들 산으로 안 올라갑니다. 다들 건물 안으로만 들어가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애가 다단계 세미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한테 팔목띠 하나를 채워주더니 자리에 앉히더라고요. 우리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뭘 외치죠? 사온 외치라고 일어나라고 하는 순간 저는 세미나장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듣질 않았어요. 아예. 그리고 어머니와 싸웠습니다. 다단계 할 거면 당신이나 하지 왜 군인을 갖다 앉혀놨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달에 한 번만 그럼 와서 들어봐 줄 수 있겠냐.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다음 달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처음 세미나 참석했을 때 기분들 기억나세요? 어떤 기분이었는지? 제가 느꼈던 건 말 참 잘한다. 누구? 그 앞에서 말하는 이 회장이라는 사람 말 참 잘한다.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이 앉아서 여기서 혹하고 있구나. 그런데 듣다 보니까 저녁 한 8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면 해골만 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직업이 뭐였죠? 군인은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결국은 딱 4개월 만에 제대를 했습니다.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엄청 크나큰 결탄이었습니다. 직업 군인으로서 장기까지 된 상태인데 직업 군인을 전역하고 제대하고 애터미를 시작한 게 2015년 11월 1일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애터미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애터미를 그만두지는 않았다는 거죠. 맞나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애터미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포기할까요? 그만둬서. 안 그만두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결론부터도 말씀드리면 쉬운 일은 어렵게 하셔야 돼요. 쉬울수록 신중해 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은 쉽게 하셔야 돼요. 애터미가 어렵나요? 쉽나요? 아 쉬워요? 세상에. 박수 한번 주세요. 애터미가 쉽나요? 어렵나요? 솔직하게? 그럼 쉽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 27살에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총각이 애터미를 하는데 명단 작성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그때 당시 핸드폰 저장되어 있는 숫자가 972명인가 그랬습니다. 많아요. 저거요. 그중에 900명이 직업군인이었어요. 제 명단은 단순히 소비자로서는 가능하지만 애터미 사업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와중이었죠. 그렇게 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 친구들은 똑같은 연령대의 남자들은 제 붐을 사용을 안 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해야 되고요. 제가 처음으로 친구 어머니한테 찾아갔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던진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 제대로 된 직장 직업군인이었을 때는 얼마나 이뻐했는데 어떻게 사람들 쪽쪽 바라먹는 다단계 하자고 그걸 나왔냐 하는데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화내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참아야 되겠죠? 그걸 참고 저한테 딱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벌면 그때 다시 와. 그때 가입할게. 제가 3년 전에 그분 가입시켰습니다. 잘했나요? 제가 다시 찾아가서 제 마이오피스를 펼치고 그분을 가입시켰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애터미 만나서 누군가한테 전달하러 가시죠. 자, 나는 이런 경험 해봤다. 무슨 경험이냐면 내가 너 애터미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주 그냥 내가 너 애터미 하면 가입하려고 아주 그런 사람이 있나요? 확률적으로 저희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는 지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는 좀 기분이 상할 수 있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애터미,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게 뭐냐면 이왕이면 조금 더 시행착오 없이 진행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저희 파트너분들께 항상 외치는 목소리가 뭐냐면 돈 안 되는 기간을 줄이자예요. 어차피 돈 안 되는 기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터미에서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마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돈 안 되는 기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돈 안 되는 기간이 내가 3년이었으면 내 파트너는 2년으로 줄여야 되고요. 저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5년 동안 했는데 돈이 잘 안 돼. 근데 가만 보니까 저 녀석이 애터미를 해보겠대. 불안해요, 좋아요. 솔직한 표현 들어요. 내가 5년 동안 해볼 만큼 해봤는데 돈이 잘 안 됩니다, 애터미가. 근데 이 친구가 한 번 해보겠대. 5년 만에. 기뻐요. 이렇게 막 불안감이 몰려와요. 이걸 기쁘다는 감정이 느끼시는 분들은 2분 성공시킵니다. 이 차이에요. 자, 뭐냐면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거를 내 파트너가 안 겪게만 도와주면 리더로서 성공한다고 봅니다. 월 5천, 월 1억은요. 시간 지나서 30년 만에, 50년 만에 이뤄내도 되고요. 단,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는 시행착오 없이 그나마 다가갈 수 있다고 하면 애터미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게 맞나요? 다들 인생 시나리오라는 거 아시죠? 인생 시나리오를 다들 써보셨나요?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19년도 9월에 스타마스터를 승급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 인생 시나리오가 스타마스터까지밖에 안 적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정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많은 고민을 해봤더니 제 인생 시나리오에 로얼마스터가 아예 안 적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인생 시나리오 참 중요해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던 진행 중인 분들도 있겠지만 인생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나요? 자, 애터미가 우리 본사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센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강사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일단 다단계 세미나장이라 표정들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지금. 제가 줌은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표정들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스가 안 나누어 있어요. 이제 시작한 사람과 3년차, 5년차, 10년차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근데 포커스는 누구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닌가요? 맞죠? 내가 귀한 시간을 내서 신규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조금만 더 좋은 이야기를 제대로 된 정보를 들으면 좋아야 안 좋아요? 나는 지루해도 내 파트너가 좋아하면 좋아야 안 좋아요? 그겁니다.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줌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본인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보낼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왜 본인들을 위해 박수를 치라고 했냐면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제 좀 감이 오죠? 좋습니다. 전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운동하느라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맞죠?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학교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를 숨길 마음도 없었습니다. 운동 그만두고 딱 시험을 봤는데 여기 서대전 고등학교라고 대전에 알고 계신가요? 글로 입학을 해서 갔는데 저희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이 444명이더라고요. 많죠? 자, 1등은 뭐라고 나올까요? 슬러시하고 1등은 뭐라고 나올까요? 맞나요? 자, 제가 꼴찌를 했더라고요. 회장, 저는 그때 애터미 하면서 참 정말 친근하게 다가왔던 부분이 뭐냐면 공부 못한 놈이 해도 된대. 여기 계신 분들은 전교 꼴등학대신 강의 듣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상품 하나 걸을게요. 상품 하나, 선크림 하나 상품 걸을게요. 맞추셔야 돼요. 444명 중에 꼴등을 하면 성적표가 어떻게 표시될까요? 444, 제로? 이렇게 제로요? 또? 444, 여기 444, 이렇게? 제가 이 문제를 내도 그 누구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 사간 분이 없어요. 잉크도 아깝대요. 정말입니다. 잉크도 아까워서 444만 적혀서 왔는데 제 어머니가 성적표를 받아보시고 근데 또 몇 등이냐? 저도 모르죠. 제가 뭐 꼴등을 했는지 중간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모른다 했더니 선생님한테 가서 확인해보래요. 그래서 혼났습니다. 그걸 물어볼 일이냐고. 네가 알지. 누가 아냐고.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웃으셨죠. 이런 놈도 애터미 합니다. 이런 사람도 애터미를 하는데 사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애터미의 감은 좀 필요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감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저처럼 잘생겨야지만 애터미 아냐 이런 거 아니고요. 근데,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자, 오케이. 근데 애터미는 그 감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자, 세미나 가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와, 부럽다. 멋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100명 중에 100명은 다 그 생각을 합니다. 듣자마자, 우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잘 못해요. 맞나요? 두려우니까. 자, 애터미를 듣는 순간 감이 생겨야 되는데 어떤 감이냐면요. 첫 번째로 제가 느꼈던 감은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앉아있을 시간은 세미나만 앉아있어야지 그 외적인 시간에 앉아있으면 애터미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감을 익히셔야 돼. 저희 애가 1학년을 입학하거든요, 이번에. 공부를 처음부터 1시간, 2시간 앉을까요? 앉아서 공부할까요? 어린애가? 못합니다. 10분, 15분, 점차적으로 앉아있는 연습, 공부하는 연습을 해요. 똑같습니다. 애터미는요. 앉아계시면 안 돼요. 똥파리가 앉아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똥파리가 앉아있는 거 못 봤죠? 똑같습니다. 내가 내양적이고 내성적이고 또는 내가 외향적이고 그런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비전을 봤다면 근데 그 비전이 확실치 않아 그래도 비전을 1%만이라도 봤다면 앉아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세미나장에 초대해서 앉아계시는 시간 외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부족해요. 저희 파트너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리가 내기였으면 좋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만큼 열심히 뛰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이해되시나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만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그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거를 내가 뛰어넘느냐?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못해라고 내가 주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이 놈도 애터미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못한다는 사람이 딱 한 명 나왔습니다. 전교 2등의 때는 못하겠대요. 기분 나쁘대. 전교 꼴등이 하는 사업을 같이 못하겠대.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것과 별개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누군가는 비전이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전되는 그 한 분 때문에 애터미를 지금부터 더 목소리 크고 좀 부담스럽지만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애터미를 이야기할 건데 한번 잘 들어봐주세요. 제가 사업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사실 30만 PB, 30만 PB 70만 PB, 70만 PB 이런 수익 구조는 회사에 가서 다 들을 수 있어요. 본사 원데이 세미나 또는 내가 우리 미팅에서 우리 라인에서 진행될 세미나 가면 얼마든지 풀어서 이야기를 들어요. 맞나요? 제가 애터미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리더가 되기까지의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신규 분들이라든가 기존 사업자분들한테 제품하고 가입 물건 파는 게 좋으세요? 가입 시키는 게 좋으세요? 와우 저랑 마음 맞는 분들이 많으세요. 둘 다 중요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둘 다 중요한데 가입이 안 된 분들은 결국 다른 데 가입되면 어떻죠? 내 고객이 아니고 내 바운드리 안에 못 들어와요. 그분은. 맞나요? 제품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 다 중요한데 이 가입에 있어서 만큼은 저는 제 파트너분들께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시키라고 그래요. 정말입니다. 애터미를 잘 몰라. 나도 잘 모르고 내 가족 친구도 몰라요. 가장 친한 측근도. 내가 알 때까지 기다렸다가 애터미한다. 그때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가족과 내 친구들한테 누군가가 애터미를 전달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말은 잘 못할지언정 내가 애터미 비전을 봤다면 사랑하는 사람부터 무조건 내 바운드리 안에 넣으라고 전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요. 가입을 하고 제품 주문을 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야, 고등어 한 마리만 주문해도 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닌가요? 고등어 피비로는 성이 안 차시나봐요. 그죠? 자, 근데 제품을 쓰고 가입을 하면 여기서 끝인 줄 알아요. 제가 가장 많이 화내는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화내는 거 아니고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고객을 만나고 내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이유가 왜 만나는 건가요? 애터미 비전 또는 제품 가입 수익 구조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만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딱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보이네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우리가 가족과 친구와 그 누구든 왜 만나는지를 몰라요. 가서 그냥 이거 먹어봤어봐 좋아 먹어봤어봐 뒤돌아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단지 그 순간에 포인트만 남고 가입만 남아요. 맞나요? 자, 이 사람을 누군가를 만날 때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세미나예요. 그 목적지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왜 만나러 가야 되는지 이 사람이 날 그렇게 밀어내는데 내가 왜 또 가야 되는지 그게 명분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한 달 만에 세미나에 초대할 건지 세 달 만에 초대할 건지를 내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결론은 세미나예요. 그런데 세미나를 가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그래서 대단하신 겁니다. 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래서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품을 쓰고 가입을 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기죠?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 아, 제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나 때문에 애터미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맞나요? 주변에서 애터미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결론은 애터미가 좋고 나쁘고 을 떠나서 누구 때문에 애터미 제품을 쓰는 거죠?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여기서 판가름 되는 겁니다. 자, 나 때문에 애터미를 쓰는 건데 나는 왜 그 책임과 의무감이 없냐 이거예요. 나 때문에 애터미 가입을 해줬고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애터미 이용자가 조금씩 되려고 하는데 왜 그 책임감은 나한테 없냐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을 이용자로 처음에는 제품 한두 가지 세네 가지 사용하는 애터미 이용자로 됐다가 다음이 그렇죠. 여기 똑똑하신 분들만 계세요. 자, 애용자까지 만드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제 나름의 기준은 애용자라고 하면 주력 상품 10가지 제품 사용하는 소비자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고등어 좋고 치약 좋습니다. 뷰티랑 건강식품 기준에서 최소 10가지 제품군을 사용하는 그 가정은 저는 애용자라고 저는 칭합니다. 그 애용자까지만 만들어도 쉽게 말하는 오토판매사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이용자가 아닌 애용자 그룹을 내가 구축을 해나간다 하면 오토판매사가 눈에 들어와요. 근데 다들 여기서 끊깁니다. 여기서 끊겨요. 한 번 가입시키고 제품 쓰게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그리고 만나러 갈 사람도 없대요. 이해 되시나요? 여기 이분들은 다들 잘하고 계신가 봐요. 저만 그랬나 봐요. 자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은 내 파트너 내 고객은 조금 더 나보다는 도단되는 기간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애용자가 됐으면요 넘어와서 애용자가 되면 애통에서 뭐를 받죠? 그렇죠. 수당이라는 걸 받습니다. 애통에 하면서 수당 못 받았다는 사람은 가입시킨 사람한테 쫓아가서 한번 따져볼 필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수당이라는 걸 받습니다. 애용자가 되면 맞나요? 자 수당 받으면 내 고객이 수당 들어가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그래 그러려니 들어갈 만하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대전 유성에 있는 아메이 패션홀 가서 유성에 세미나를 두 번 들었습니다. 2015년 12월하고 16년 2월에 이유가 있어요. 애통에만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를 좀 들어보면 내가 도움되지 않을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면 이 수당의 값어치가 얼마만큼 높은지를 알아요. 수당 얼마 들어가죠? 맞나요? 6만원? 6만원이라는 수당이 네트워크 마케팅 즉 플랫폼을 통해서 마트체인지를 했는데 애용자가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가서 해보진 않더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몇천원부터 끼켜봐야 몇만원 애통이 정말 많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수당 들어오는 시점에서 내가 이 고객을 리쿠리팅을 100%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수당이 들어왔다는 건 뭐죠? 그 사람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라고들 얘기하세요? 그냥 뭐 언니 수당 들어가 오빠 수당 들어가 야 근데 그 뭐냐 나 가져도 되냐 나 별로 쓴 것도 없는데 맞죠? 저는 파트너분들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마이오피스가 너무 좋아져서요 수당 첫 수당 발생한 사람들이 떠요 안 떠요 얼마나 좋아요 그전 같았으면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날 그래서 저희는 화요일날 수당 들어가는 고객한테 찾아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가서 밥 얻어먹고 오라 그래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고객이 과연 본인이 다 충족시켜서 수당을 받았냐 아닙니다. 스폰서의 도움으로 또는 누군가의 주문으로 6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그 값어치를 알기 위해서 가서 저는 직접 밥 얻어먹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 수당 값어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오라고요 중요합니다. 이 수당의 수당이 이 수당의 가치를 이 수당의 가치를 알아야지만 6만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1억이라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6만원 벌려고 애터미 하시는 분 계세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애터미를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이요. 아 여기가 답답한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취미생활로 애터미 하시는 분들 돈 벌까요? 돈 쓸까요? 써도 많이 써요. 취미를 만약에 제가 볼링이라고 가정할게요. 볼링 공 사야 되고요. 신발 사야 되고요. 갈 때마다 게임 비용 지불해야 되고요. 회빈해야 돼요. 돈 벌어요. 돈 써요. 자 똑같아요. 애터미를 취미생활로 하는 분들은 돈만 써요. 그리고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취미생활로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작한 애터미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수당을 받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저희 역할이 그렇죠.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수당 받은 모든 사람들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들면 좋죠. 좋죠. 웃으시네. 그것보다 더 좋을 일은 없죠. 자 수당 받고 애용자 이런 분들을 가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보통 대개 수당을 누가 넣어주죠? 스폰서가. 아닌가요? 그 사람은 칫솔 하나 썼는데 수당 들어왔대. 경험하셨잖아요. 수당을 누가 넣어주냐면 스폰서가 넣어줍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어차피 생성되어야 될 피비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통해 가입해준 사람한테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넣어주는 것까지만 하고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발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왜?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더 들어줄 거예요. 다가가셔야 됩니다.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그때 세미나에 초대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세미나 가자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집에 가라. 오지 마라. 또는 전화번호 지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단계라는 게 존재하고 겪어야 될 시행착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처음 제품 가입 써서 그죠? 이용자가 되고 애용자가 되고 수당을 받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시점에서 세미나에 오면 그때 시너지 효과가 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회장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냥 멱살을 잡고 오든 무릎 빌고 끌고 오든 어떻게 해서든지 세미나 데리고 오라고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품 쓰고 가입부터 시작은 했지만 제가 회장님의 오메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처음과 끝이 갔다고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오메가 오메가는 이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놓고 있네? 이건가요? 오메가가? 그죠? 처음과 끝이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 세미나를 초대한 이후에 이 방향으로 진행하셔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저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의 리즈를 파악하고 리즈를 파악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선수와 미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리크루팅할 건지 고민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혼자 성공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애터미? 요즘 젊은 친구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미나 안 가고 성공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진짜입니다. 갈 때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 지루해 근데 나 혼자 가야 돼 세미나 안 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죄송한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준다고 하면 저도 동참할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자들이 걸어간 길 이 세미나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지금 여기 표정도 굉장히 안 좋으신데 웃어가면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무언가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맞나요?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27살에 애터미일 시작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뛰어본다고 리코르즈 들고 부동산 돌아다니고요. 치약 칫솔 들고 치킨집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백만갑 진행하시죠? 저도 진행합니다. 백만갑을 진행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좀 쌓으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왜? 신뢰관계 형성이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하고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백만갑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내가 애터미 전달을 자신 있게 한다고만 하면 내 지인,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냐고요. 맞나요? 제가 애터미를 하는데 너무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1년 반 동안 세미나를 안 다녔어요. 제 어머니하고 애터미 사업을 같이 시작했는데 제가 세미나를 안 다녔습니다. 딱 두 번 가고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해도 너무 못했어요. 자, 어느 날 1년 반쯤 됐을 때 제 어머니가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호출할 시점에 제가 한 달에 월급 애터미에서 한 3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1년 반을 열심히 했어요. 전업으로. 어, 비웃으셨다. 자, 1년 반을 열심히 했는데 한 달에 30만 원 애터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짓말들 잘하신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애터미 30만 원 받는데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 아기가 있어요. 갑자기 표정들이 너희 시키 이런 표정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이 너희 시키 이런 표정들인데 자, 그러면서 저는 전업자에서 부업자로 떨어졌습니다. 생활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논산의 모나리자 휴지공장 1년 동안 출근했습니다. 전업이었다가 결혼이라는 그 행복한 일 때문에 부업자로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제가 애터미가 되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전업자로 24시간 애터미 할 때보다 더 간절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나 혼자니까 오늘 안 나가고 잠자고 당구장 가고 PC방 가고 술 먹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정신나간 놈이죠. 돈도 못 버는데 그 간절함이 더욱더 커지니 부업으로 낙낙 떨어졌지만 사실 전업으로 올라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뜻은 뭐냐 오토판매사가 1년 만에 됐다는 겁니다. 부업으로 전향하고 나서 자, 여기 계신 분들 시간이 많이 활용해야지만 애터미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요. 그럼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늦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나뉜다고 봐요. 하루에 2시간밖에 못해. 일주일에 3시간, 4시간밖에 못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스포서와 미팅을 통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명확히만 세워놓으면요. 애터미 성공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절대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제가 애터미 성공할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호출해서 갔더니 너 돈 안 되잖아. 스포서는 돈 안 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방황하고 세미나로 와. 세미나 오면 밥값도 안 들어 기름값도 안 들어 커피값도 안 들어 나랑 다니면 되잖아. 그것 때문에 세미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쓸 경비가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1년 반을 참으셨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미나를 다니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초대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애터미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애터미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쉽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자, 그런 와중에 제가 너무 인맥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러 가요. 아버지, 제발 부탁인데 사람 좀 소개시켜줘.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애터미 세미나를 가장 먼저 들으셨고 그런데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애터미 안 하세요. 호주 이민을 준비하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호주에 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화로 들어와. 호주 이민 일단 보류 들어와.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애터미 세미나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호주에서 급하게 들어오셔서 세미나 한 번 듣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들어도 되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울어서 브래지오하고 소고 다고 양말까지 젖었대요. 그날. 세미나 처음 들은 날요. 그리고 3일 뒤인 16일부터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합니다. 혼자. 스폰서들이 난리 났죠. 이게 뭔 포인트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했냐. 그건 저도 몰라요. 세미나 듣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본인이 혼자 한 거예요. 세일지는 하기 싫고. 자, 무슨 뜻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때 사업은 사업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방황을 많이 한 거죠. 자, 그런데 방황을 한 와중에 제대로 해보려니 인맥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앉아봐. 두 명 있대요. 두 명.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다음 저한테 해준 얘기가 질수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 탈퇴된 사람이야. 괜찮냐 그러더라고요. 세 번 탈퇴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관심 1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 명은 저희 아버지 친구 오랜 친구 한 명은 저희 아버지가 웰메이드라고 인디안 의료업을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충북 영동에 있는 그 웰메이드 사모님이래요. 주인. 저희 아버지가 친구한테 먼저 찾아갔더니 야, 이놈아 새끼야. 네 아빠가 전화 왔다. 살 거 없어. 나가, 이놈아. 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바로 충북 영동으로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사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거 진짜입니다. 비웃으셨어? 그런데 직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처음 봤습니다. 직원을. 어떻게 오셨어요? 손님처럼 저를 부르다가 충남 부에서 저희 인디안 사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갑자기 저를 보고 깔깔깔 웃으시면서 그런데 뭐 때문에 왔는데 사모님이 급하게 도망쳤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웃기세요? 저는 그날 되게 당황했는데 그래도 저는 좀 앉아있다가 만나려고 한 테이블에 한 2, 30분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직원 점장이 저한테 오더니 그런데 진짜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누구한테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애톰 이야기를 잠깐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기억 안 납니다. 그때 제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이 듣더니 진짜예요? 그럼 저부터 가입할게요. 어? 네? 가입시키고 다른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도 안 오길래 다시 집으로 왔는데 그날 저녁에 회원 가입이 한 명 더 된 거예요. 누굴까요? 사모님. 그 점장에 그 사모님을 가입시킨 거예요. 자 지금도 그 사모님은 애톰이 안 합니다. 살퇴됐습니다. 그 점장님이 지금 팀장님 다이아몬드 마스터시고요.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 밑에 샨로즈 마스터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 소개로 자 제가 설명드릴 게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당연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팀장님이 지금 그 팀장님이 저 그냥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말 던지는 순간 충북 영동으로 출근했습니다. 대전에서. 매일같이 출근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런데 그냥 여기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주세요. 가끔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 계시죠. 아 이 사람 옆에는 사람 없을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같이 다니기 너무 힘들어. 그렇죠. 지금 표정들을 감추고 계신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존재합니다. 저도 다니면서 제가 근데 그 말을 뱉었어요. 그 당시 사장님 진짜 근데 사람이 나올까요? 똥파리 중에도 완전 똥파리예요. 정신사나운 똥파리 기다려 봐 언젠간 나올 거야 회장님이 나온다며 그렇게 하면서 1년 넘도록 저랑 다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안 통 왔어요. 연락 온 데가 어디였냐면 달란주점 저녁에는 달란주점 낮에는 다방을 호흡하는 시골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치약 칫솔을 주문했대요. 그 팀장님한테 일주일 채 안 갖다 주고 있나봐요. 전화와가지고 야잇 막 이상한 소리 다 나오는 것 같아. 그러더니 저한테 대신 좀 갖다 주래. 대신 가서 욕먹으라는 거죠. 총알바지 하라는 거죠. 어찌 됐든 저찌됐든 들고 딱 갔는데 그분이 만나자마자 아니나 다르니까 욕은 안 하래. 맞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일을 할 수 있겠냐부터 시작해서 맞는 말만 하세요. 그때 결론 내렸습니다. 이분 리크루팅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다음 날부터 다방으로 출근합니다. 출근을 하는데 그분이 다음날 그 다음날 몇 번째 가니까 도대체 젊은 총각이 왜 오냐. 애터미 하는 것 같은데 왜 오냐. 저 일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 보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을 리크루팅 하려고 가장 한 번 더 저한테 마음속에 왔던 계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머리털을 하고 다방을 처음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왜 아주머니 두 분이 와서 같이 왔냐고 저는 다방이 그런 데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갔는데 어? 제 앞에 두 분이 앉더니 저도 한 잔 마셔도 될 거야? 그걸 나한테 물어봐. 아 네 드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나올 때 계산할 때 보니까 저보고 세 장값을 계산하래요. 아 이거 애터미 시스템에 도입되면 엄청나게 좋은 것 같다라는 그 다방 시스템을 이해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출근을 그쪽으로 한 열흘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다방 달란시점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 왔는데 그러나 보자고 이거 뭐냐고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는지 그때 제 직급 뭐라고요? 세일즈 마스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 설명을 한 15분 20분 듣더니 진짜냐고만 물어봐요. 진짜다. 진짜다. 그래서 그분이 회원가입을 저도 지금도 기억해요. 2017년 12월 29일 날 가입하셔서 그 다음 해인 2018년 1월 1일부터 세일즈 마스터 도전해서 2018년 12월 31일 날 샤르노즈 마스터 까지 승급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혹시 운을 기다리세요? 보석을 기다리세요? 보석 찾고 계시나요? 찾고 계시죠? 보석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 똥입니다. 근데 그 똥을 된장을 내가 보석 잡는 거예요. 이 작업 필요해요. 회장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반팽이 밑에 반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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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팽이 나온다고 하죠. 이거 회장님 기본적으로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온팽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온팽이는 나한테 안 와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절대 나한테 안 옵니다. 자 반팽이 반팽이 반팽이를 온팽이로 갈고 닦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그분을 한 분을 갈고 닦다 보니 한 달 수입 200만 원이었던 제 수입이 딱 2018년도 들어가니까 딱 그 원천 증수 맞나요?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연봉이 5200으로 띕니다. 1년 사이에. 제가 그때 경험했으면 애톰이 되는 거라고. 경험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이거 경험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기까지 내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애톰이에서 주는 보상은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 못하면 단순히 6만 원만 이해를 하면요. 절대로 애톰이에서는 못합니다. 절대로. 그냥 집에서 한 달에 6만 원씩 1년에 한 80만 원 정도 받는 정말 오토 소비자로 하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 인생 시나리오 목표대로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만큼 뛰어야 되고 그만큼 내가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진짜 고단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 단란주점 사장님 밑에 다 단란주점이에요. 저는. 한쪽은 저희 가족입니다. 사촌누나 사촌녀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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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녀 다 한쪽은 가족이고요. 한쪽은 다 단란주점입니다. 심지어 저는 단란주점에서 술 한 잔도 안 먹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도 그런데 단란주점 사장님들이 저희 선입견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썩 좋지는 않아요. 그분들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장사라고 본인들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입견을 저한테 완전히 깨주셨어요.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본다면 폐지주는 할아버지나 단란주점 사장님이나 정말 그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마이오피스를 하루에 몇 번씩 보시죠? 봐도 달라지는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봐?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왜 수시로 그걸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저는 마이오피스를 자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할까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관리하는 게 중요할까요? 오케이.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시작하신 분한테는 새로운 사람을 가입하고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애터미를 어느 정도 진행해 오신 분들은 기존에 회원 가입된 나를 믿고 가입한 이분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마이오피스를 하루에 수십 번도 들어가서 개보도를 보라고 합니다. 만나러 갈 사람 없고 찾아 만날 사람 없고 약속 잡을 사람 없고 물건 팔 사람 없고 가입할 사람이 없다고만 이야기하는데 개보도는 안 봐요. 개보도 보시면 보통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어서 그럴 겁니다. 한 번쯤 이야기했는데 두세 번 이상 이야기 안 해보셨고 제가 머리 한 번 띵 맞은 개보도가 뭐였냐면 한 번 본 기억이 있어요. 박동철 이덕우 인페럴마스터 개보도를 한 번 사진으로 봤는데 아 이분들이 왜 1년 만에 월 천만원 2년 만에 월 이천이 되었는가를 직감이 왔습니다. 1대가 탈퇴된 사람 없이 1대가 인페리얼 그 다음 1대가 인페리얼 탈퇴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죠. 그런데 우리 보통 어떻게 돼 있죠? 개보도 딱 펼치면 다 회색이야. 웃으시는 분은 공감하시는 거죠. 아마 줌에서도 공감할 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회색이에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파란색이 없더라고요. 개보도 딱 처음 펼치면 자 개보도 안에 내가 같이 사업해야 될 사람이 존재해요. 제발 부탁이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줌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해모임 하나 사더라도 가입 한 명 하더라도 저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개보도를 통해서 스폰서와 미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미팅을 하면 찾아갈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 존재해요. 이해는 되시나요? 공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는 되셔야 됩니다. 머리에서 이해만 되면 가슴까지 가는 데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머리부터 이해 안 되면 그걸 잡아요. 제가 왜 개보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에토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젊은 친구가 저보다 조금 더 어린 젊은 여자 친구인데 에토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다른 데 한번 가입한 적이 있어서 가입이 안 돼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가입을 하려고 했다 보니 그 당시 남자친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친구 명의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회원 숫자가 늘어나고 하루하루 다르게 매출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뚝 끊겨요. 정말 한순간에 제가 그 친구 개보도 들어가면서 뭐가 문제일까 전화해가지고 너 안 하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일까 개보도를 진짜 맨날 며칠 보는데 정답을 찾았어요. 본인 이름이 없더라고요. 맞나요?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 충북 충북 금왕인데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본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걱정돼서 그러냐 그 제사에 솔직히 대답합니다. 오케이 맞다고요. 만약에 제가 개보도 안 보고 맨날 그냥 이 친구 뭐 할까 저 할까 이런 생각만 했다면 제가 눈치챘을까요? 개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남자친구한테 쫓아갑니다. 효력도 없는 LP용지에 작성을 합니다. 헤어지더라도 이 코드를 주겠다고 지장을 찍어옵니다. 제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애터미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데 빨라요. 스폰서라고 하면 내가 리더라고 하면 내 파트너의 고충이 무엇인지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맨날 오늘은 매출 안 일어났네 뭐하는 거야 우리 팀장이 뭐하는 거야 국장님 뭐하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오늘 뭐 하셨어요 그만하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맞나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내 파트너 오늘 뭐 했나 오늘 내 파트너가 애터미 일 어떻게 했나 궁금한 적 있나 있나요 매일 궁금하죠 매일 궁금해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100% 8코어를 진행합니다. 100%입니다. 채팅방에 100% 8코어를 작성해서 올리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올리라고 합니다. 빈 페이지로 왜? 그러면 오늘 스폰서로 또 내 파트너가 쉬었구나라는 건 알잖아요. 전화해서 그럼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8코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애터미 일기예요. 애터미 일기장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습관이 되고 나한테 익숙해지다 보면 그때는 안 써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총장님들 단장님들 8코어 하실까요? 사실 아이터미 하시면서 그 8코어 비중에서 많은 부분은 하지만 8코어 작성을 하고 종류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근데 하고 계세요. 몸에 익숙만 되면요. 봉여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면 인위적으로라도 또는 다른 사람이 진행한 8코어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으셔야 돼요. 아 난 오늘 이렇게 했는데 저 친구는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나도 좀 더 노력해봐야 되겠다 라는 동기부여를 받으셔야 돼요. 444명한테 동기부여를 받듯이 아니 누군가한테 동기부여를 꾸준히 받으셔야 돼요. 세미나 날만 동기부여를 받는다? 너무 약해요. 힘이 빠져요. 동기부여는 매일매일 매순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끈을 안 놔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애터미 저는 100% 성공자가 아닙니다. 제가 올해 7월부터 리더스클럽을 준비하고 이번에는 입성하기 위해서 고단하게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0% 성공자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보다 또 이제 사업하신 분들보다 그냥 애터미를 먼저 한 것 뿐이에요. 애터미를 먼저 한 것 뿐인데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월 5천대도 저랑은 제 수입과 제 직급이나 여러 가지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발 성공 좀 해주세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친구 어머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도 애터미 성공자가 홍주에서 리더스클럽 200명 대전에서 리더스클럽 400명 500명 충남권의 리더스클럽 2000명 애터미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 혼자 성공한다고 애터미가 달라 보일까요?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성공해 주셔야지만 그 시너지 효과가 저한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성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진짜 주문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표정들이 어려워 보이세요. 그런데 지극히 정상인데 지금부터 쉽게 하자고 말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쉽게 하셔야 돼요. 쉽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일 진행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일일수록 간단 명료하게 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인데 어렵게 한다? 그거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전직이 직업군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직업군인 그리고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아 나는 애터미가 최적화된 사람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배워온 거였구나 라고 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체력 아 죽게 해모임 좀 더 챙겨 먹겠습니다. 자 체력도 체력이지만 자 남의 말에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렇게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나요? 남의 말에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덜 받고 잘 안 받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경험한 건데 야 재용아 휴지를 화장실로 갖다 놔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휴지를 사무실로 갖다 놨어요. 실수한 거죠. 만약에 그럼 그냥 와서 야 이거 왜 화장실로 갖다 놔야지 여기다 갖다 놨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야 이 신바라 축구 같은 놈아 삐 막 별간 욕이 다 나와요. 휴지 하나 잘못 갖다 놨는데 보통 그 욕이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압박감이 옵니다. 근데 저는 그 욕이라고는 신경이 안 써요. 어? 휴지만 다시 갖다 놓으면 돼. 끝. 이해되시나요? 이게 애터미의 최적화된 제 귀였던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처음 제가 마음가짐이 뭐냐면요. 당연히 했으면 좋겠죠. 제가 신은 아니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애터미를 선택하고 비전을 봤으면 좋겠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 한 80% 이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 할 놈 어차피 안 할 여자. 이상하게 여는 욕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차피 안 할 사람이라고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해요. 파트너하고 후원 갈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안 할 사람인데 힘 빼지 말자고요. 근데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명확하게 전달하고 오자. 이거 하나예요. 근데 보통 되게 어떻게 파트너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요. 안절부절못하고 진짜 어떻게든지 막 그게 눈에 보여요.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안 할 사람이라고 마음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와요. 근데 보통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돌아오면서 했어야 되는데 맞죠? 어? 그리고 내가 무슨 일 했나도 모르겠고 자 어차피 안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야기하고 오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미친놈 미친 여자라고 생각할지 연정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고 오세요. 그럼 내 속이 풀려요. 제 귀가 제 귀가 다니면서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상처받았던 날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까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데 그 고객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문에 계신 분들도 또 각자 그 자리에 센터가 또 있으시겠죠. 출근한 센터. 이런 좋은 환경과 본사에서 주관하는 세미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터미가 힘들다. 정말 죄송한데 그만두시는 게 나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미생활로 할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치킨집, 통닭집 또는 세탁소 지나가다 만나는 분들이 야 그 애터미 돈 안되라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아요. 그분들한테 여쭤보세요. 돈 될 때까지 해봤니? 아니요. 절대요. 자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마음가짐을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는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 한번 듣다가 나도 한번 되겠지. 한 1년만 세미나 빠지지 말고 가보자. 이런 단순한 생각 아니고요.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세미나를 다니며 몇 명을 초대할 것이며 출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애터미 세일즈마스터 직급 도전 유지 오토판매사를 가기 위한 수동판매사는 몇 번 할 것이며 이런 생각을 사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또 머리가 아파. 아우 애터미 이거 쉽다고 했는데 제가 애터미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 제품은 늘어나요. 사실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 공부는 조금은 해야 되겠죠. 내가 먹어보고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근데 제가 안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애터미 시스템입니다. 안 바뀌어요. 조금만 집중해서 일주일 아니 내가 좀 습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한 달만 조금 집중해서 공부해보면요. 애터미 수익구조 마케팅 플랜 회사 방향성 미래가치가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마다 바뀐대요. 수익구조가 계속 공부하실 수 있어요? 아우 어려워요. 저도 못합니다. 꼴등이 어떻게 그걸 하냐고. 맞죠? 안 바뀌니까 한 번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거를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나가서 떠드세요. 내 고객 내 파트너한테 연습한 것처럼 계속 떠들어보세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지만 몇 번 떠들다 보면요. 아 내가 잘못 말했네. 아 이거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혼자 스스로 바뀌기 시작해요. 애터미 처음 시작한 분들 이제 시작하는 분들 나와의 싸움입니다. 결론 나와의 싸움에서 지면 절대 성공 못해요. 성공자분들이 우리 김민수 총장인 김대원 총장인 김수진 모호장인 병행위 모호장 다 계신데 성공자분들이 왜 성공했는지 이유 들어보셨어요? 근데 다들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그만둘 타이밍을 놓으셨대요. 아이러니하죠? 죽을 만큼 뛰었고 24시간 애터미 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둘 타이밍을 놓치셨대요. 그 뜻은 뭐예요? 성공자들 또한 그만둘 생각을 수만 번 수천번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생각하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내 바운드리 안에 내 조직 내 파트너가 조금씩 성장하고 많아지고 매출은 당연히 올라가고 회원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 애터미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물어보나 많아죠. 재미있습니다. 결론 지금은 재미없을 수 있어요. 재미있을 때까지 해보자고요. 재미있을 때쯤 간다고 해서 한 달에 월 천만 원 월이 천만 원 버는 거 아닙니다. 재미있을 때쯤 가면 오토 판매사 입성이 내 눈앞에 보일 거예요. 오토 판매사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좋아요? 엄청 많이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 일입니다. 맞나요? 제 와이프가 다시 옛날 얘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와이프가 휴지공장에 다니면서 애터미를 할 때 저한테 1년이라는 시간을 저한테 시한부 인생을 줬습니다. 너 아직 젊어. 제 나이 29. 너 아직 젊어. 1년 동안 애터미에서 결과치가 안 나오면 그거 그만두고 우리 아직 젊으니까 다른 일 시작하자. 딱 1년 줬습니다. 아 간절했을까요? 안 간절했을까요? 누구보다 간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딱 1년 만에 오토 판매사 돼서 제가 마이오피스 펼쳐서 보여주니까 하는 말이 뭐라? 됐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럼 진작 이렇게 하지. 맞나요? 그러면서 오케이 애터미 쭉 해봐라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결과치가 필요해요. 주변 분들 지금 애터미 돈 돼. 해보자라 그러면 너 얼마 버냐? 그럼 거기서 깨끗이 무너지고 봐요. 애터미 한 번 해보자. 좋아. 한 달에 5천만 원 1억 벌 수 있대. 너 얼마 버는데? 나? 아 한 달에 6만 원? 거기서 깨끗이 하고 봅니다. 아니요. 나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소. 그리고 나가세요. 그 200만 원을 버는 힘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옷, 태가 바뀌고요. 외모가 바뀌고 마음, 가짐이 바뀌고요. 리액션이 바뀌어요. 그 한 명 한 명한테 모든 게 바뀌어요. 내가. 애터미에서 회장님도 계속 말씀하세요. 애터미에서 누구만 바뀌면 된다고요? 나만 바뀌면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세미나가 끝나면 점검을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어느 정도 해왔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진행해왔는가? 제가 불지르고 가는 거예요. 뒷감당은 우리 스포서님들이 하시는 거고. 자, 내가 어떻게 진행해왔는고 왔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상담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제가 애터미 사업 그 달란지즘 아주머니 나왔을 때 새벽 2, 3시까지 거기는 새벽 2, 3시면 한창일 때예요. 새벽 2, 3시에 전화기 붙잡고 누워서 통화했습니다. 거의 한 1년 넘도록 새벽 2, 3시까지 통화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집 나가래. 집 나가래. 너무 시끄러우니까 새벽 2, 3시까지. 자,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이 꼴, 저 꼴, 벽꼴, 별꼴, 개꼴까지 보셔야 돼요. 애터미 수당이 무슨 수당인지 아세요? 그렇지, 다 알고 계시네요. 꼴값 수당입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꼴값은 아예 안 보고 돈만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내가 경험해야 될 거 내가 감내해야 될 거를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집에 돌아가서 힘든 날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놀아야 되고 또 밤새 또 졸고 아이들도 놀고 피곤한 날도 많은데 아, 제 와이프가 이제 결론 다 온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가 너는 애터미의 미친놈이다 라고 딱 인정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애터미를 3년 전부터 같이 시작했어요. 제가 스타마터 승급하고 와이프가 나왔습니다. 늦게 나왔죠. 또 아이, 유가 제가 또 그 사이에 하나를 더 나와서 아이가 둘인데 최근에 애터미 나와서 저한테 너는 애터미 해야 될 운명이었구나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애터미 회원번호를 제가 48개를 외우고 있어요. 전교 꼴등이 48개의 애터미 회원번호를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 안 한 거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그 간호사가 접수하는데 내 딸 주민번호요? 네? 주민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저희 딸이 그 와이프가 옆에서 꿀맘한 데 지어박더니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터미 회원번호 머릿속에서 하나만 지우고 딸 주민번호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온갖 머릿속에 저는 애터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애터미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집에 가서 설거지 할 때 애터미 생각나요? 집에 가서 딱 이사 온 집 또는 이사 갈 집 그 상태를 보면 애터미 생각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환경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성공자분들이 초창기 때 밤 11시 12시까지 다닌 게 그냥 다닌 게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면 다른 생각이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 들어가면 씻고 자거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밖에서 애터미 생각만 하면 머리 아플 수 있겠지만 온전히 애터미만을 생각해요. 이 환경을 내 주변 환경을 애터미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성공하신다고 내가 생각을 했다면 아직도 애터미가 갸우뚱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진짜 해볼까? 되려나? 아 잘 모르겠다. 가자곤 하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그분들께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냥 하세요. 해본 만큼 확신의 크기는 늘어요. 최근에 7년 만에 저희 처형이 나왔습니다. 큰 처형이 이제서야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분은 애터미 할 운명이야.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저는 고단히도 노력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나는 애터미 인이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애터미 인이다라는 걸 그 표현을 몸으로도 하고요. 한마디 한마디 해서 다 합니다. 그 처형이 7년 만에 나와서 저한테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좀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도 7년 만에 파트너 나와라. 처형도 7년 만에 파트너 나와라. 자, 무슨 뜻이냐면요. 속 썩이지 마세요. 스폰서 속 썩이지 마세요. 다 누구한테 돌아오냐고요? 나한테. 스폰서 마음에 안 들어. 파트너는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찾아가서 사탕이라도 하나 물리는데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어. 애터미 그만두세요.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나가실 거예요?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 파다 다른 데로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스폰서 마음에 안 들어도 나하고 맞추려고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세요. 그럼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스폰서라는 사람들이요.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물건 잘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아니, 뭐 정답을 벌써부터 맞춰요. 말은 그냥 어찌저찌 했던 것 같은데 물건을 못 팔아도 더럽게 못 팔았어요. 그런데 팔려고 노력은 부단히 하는데 안 팔려요. 자, 제품도 못 팔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딱 하나 가지고 사업했습니다. 이 눈하고 목소리예요. 진짜입니다. 이 눈하고 목소리예요. 앉혀놓고 애터미 사업 떠들고 가면 눈 좀 작게 해주시지. 몰라. 그분은 제 눈만 기억나. 자, 무슨 뜻이냐면요. 몰라도 됩니다. 딱 하나. 자신감이요. 자신감들이 있으세요? 지금 뛰쳐나가도 누구한테 애터미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많은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감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애터미는 성공한다예요. 자, 제가 최근에 애터미 5로에서 스텝 볼 때 마지막 경험한 것쯤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나이는 제가 안 여쭤봤는데 눈대 중으로 제 느낌상 75세에서 80세 나이가 상당히 적죠. 나이가 별로 없죠. 별로 안 들었죠. 75에서 80대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인데 한 다섯 달, 여섯 달 전에는 노란 가방에 편안한 추린 차림으로 오오리, 꽥꽥하듯이 두 분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주차장에 들어오시는데 오오리, 꽥꽥하고 두 분을 데리고 와요. 저도 같이 박수치면서 오오리, 꽥꽥하고 그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한 3, 4달 지나서 작년 12월쯤 된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봉고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 그 오리, 꽥꽥 할머니가 그 봉고차에 16명을 모시고 왔어. 근데 그분이 내릴 때 핀을 달고 계신 거예요. 이제서야. 저는 거기서 애터미 비전을 확실히 봤습니다. 나이, 학력, 미모, 학벌 모든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분 오리, 꽥꽥하면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성함도 몰라요. 근데 그분을 저는 프로모션 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분들 다 오리, 꽥꽥 모시고 왔어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몰라. 가자고 했더니 오네. 그 뒤에 분한테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분은 이 모든 설명은 본인이 힘들어요. 세미나가 초대돼서 그 자리에서 스폰서들이 투입돼서 그 연세에 있으신 모든 분들을 같이 알려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엔 제가 이름하고 진짜 연세 한 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분도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더 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이 가온놀이센터 그리고 줌에서 같이 시청하고 계신 모든 우리 사업자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성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